안녕하세요. 한우TV의 의정부 한우위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요즘 얼굴이 엄청 헬스케지셨어요. 요즘에 일도 좀 바쁘고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달리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깅화도 사고 러닝을 열심히 뛰고 있어서 체중을 조금 줄이는데 성공을 한 모습이라서 좋게 보인다 하니까 다행이네요. 이번 영상은 양력 7월, 8월 원숭이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벌써 이 2024년 갑진년이 상반기 1월달부터 6월달까지의 기간이 다 지나고 하반기의 시작인 7월달, 8월달의 운기를 점치는 그런 시기가 벌써 와버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이제 반이 지나갔다는 거죠. 어떤가요? 올해 갑진년. 요즘에 제가 경기를 조금 체감상 느끼는 거는 되게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에 비해서 뉴스에서는 뭔가 이렇게 보소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체감되는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은 게 내수 경기가 좀 많이 얼어붙은 상황 속에서 이게 우리가 개인적인 운기가 좋고 나쁘고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자체의 경기가 좀 살아나야지만 좀 더 탄력을 받을 텐데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7월달, 8월달 운기를 보니까 우리 원숭이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만나서 딱지키리에서 자식을 놓고, 새를 불리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울타리를 넓게 넓게 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구운, 아랫사람들은 운, 인덕의 운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변에 뭔가 장치를 벌일 일, 경산할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떡고물 떨어질 일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늘어가면 창고도 늘어나는 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금전적인 상황도 조금 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내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만큼 주변에 약간의 식이 질투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저것 해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컨디션이 떨어진 염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런 부분도 잘 보완하셔가지고 7월달, 8월달 어떻게 잘 헤쳐나가셔서 좋은 선물 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33살이 되는 임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입니다.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7월달 운기가 어떨까요? 짠! 아, 조금 다사달아다. 이동수, 변동수가 드는 형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발 10개 잘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8월달에는 이렇게 잘 해결해야 될지 보니까 어허,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너무 급하게 내가 선택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어느 정도 실마리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체적인 공수도요. 어려운 위기 속에서 내가 묘수를 찾아서 헤쳐나가는 운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7월달에는 아,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나갈까, 이렇게 해나갈까 고민을 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5번기에서도 나왔듯이 너무 빠르게, 급하게 선택하는 건 좀 좋지 않다. 좀 감망을 한 다음에 시간의 지혜를 빌려서 추후에 선택을 미루면 미룰수록 좋은 묘수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일단 좀 감망을 해라.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묘수를 찾을 수 있다. 헤쳐나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인턱계 운에서는 좀 고독수가 좀 깊이 있게 드는 형국이에요. 내가 외부적인 일사가 좀 헤쳐나가기가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좀 처지게 되고 외부 활동을 좀 줄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한 게 있어서도 내가 좀 외롭고 고독한 부분이 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좀 예민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거에 조금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겠고 이런 운기 때 내가 지병적인 부분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평소에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허리를 써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컨디션이 떨어지면 지병적인 부분이 올라오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각자의 지병거리가 좀 올라오는 운기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들은 지금 당장 금전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큰 그림을 헤쳐나가는 게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지금은 소탐대시를 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그림을 보고 이런 명예적인 부분들을 잘 가지고 가야지만이 명분과 내 명예를 잘 챙겨야지만이 그로 인해 금전적인 부분도 따른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지금은 금전보다는 지금 상황을 해결하는데 총체적으로 집중을 하는 게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45살이 되는 경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력 7월달 오방기 어떨까요? 짠! 아하! 큰 대운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8월달까지 잘 이어질지 오방기를 뽑아보니 조금 이제 이런 운기들로 인해가지고 내가 좀 성급하게 일살에 대처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래도 좋은 운기 속에서 내가 이것저것 바빠지는 운기가 들어온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운기는 바쁜데 전체적인 공수는 조금 할 일은 많은데 내가 좀 게을러지는 운기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너를 저어라. 물은 들어왔는데 너 젖기가 귀찮아. 그래서 이때는 좀 분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터군에 있어서는 가까운 사이에 조금 불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이 바빠지게 되고 해야 될 일들은 많은데 뭔가 이렇게 의욕이 조금 앞서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이런 것들이 의견 조율이 안 돼가지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 바깥에서 좀 부딪힌다. 내부적으로도 부부관계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갈등이 심화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의 수면장애라든지 일상생활 속의 컨디션 난조가 좀 크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산책을 한다거나 운동을 하면서 비즈니스 유지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작은 금전이 따르는 건 아지만 큰 문서운, 큰 계약운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운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형태 가게를 하기 위해서 뭔가 계약을 하는 거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 문서를 사인을 하는 일 이런 금전과 이어지는 문서의 운이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당장에 이런 것들이 큰 작은 돈은 안 되겠지만 멀리 봤을 때는 좋은 자산을 뿔려 나가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사료가 되니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열심히 저으실 수 있는 45살 경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57살이 되는 무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7월달은 어떨까요? 짠! 아하! 조금 이제 갈팡질팡하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아, 그리고 이제 8월달에 이런 게 잘 해결을 했을 뿐이 아하, 오! 그래도 내가 고민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따른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헛된, 어, 이렇게 고심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럴 때는 급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천천히 고민하시다가 마지막에 결정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전체의 공수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소소한 행운이 잘 따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큰 행운이 따를 때도 있고 소소하게 뭐 별거 아니지만 뭐 가면서 뭐 돈을 좀 줌다든가 뭐 어디 뭐 이제 좋은 게 생긴다든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버스를 타러 가는데 버스 갔다 바로 도착한다든가 이런 소소한 행운들이 많이 따르는 일상 속에서 태워서 미소지을 일들이 많은 그런 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나 인연수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인연수가 많이 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밖으로, 밖으로 내가 돌아다니는 일상 속에서도 좋은 인연들, 새로운 인연을 많이 만나고 내부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개인적으로 침묵이 두터워질 수 있는 친구 관계라든지 사적인 관계들이 많이 좋은 부분들이 생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특히나 건강적인 부분에서 어, 취미활동, 뭐 그런 건강 속 올라가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안 좋았던 지병이라든지 건강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되는 그런 운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럴 때 조금만 내가 건강에 신경써서 식단 조절이라든지 건강을 챙기는 운동을 좀 하게 되면은 다른 때보다 굉장히 활력이, 운기가 많이 높아져요. 이럴 때 좀 건강할 때 좀 챙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소소한 매출의 상승이 있습니다. 월급쟁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겠지만 나가는 돈에서 줄어들어서 이제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는 타이밍 금전에 있어가지고 좋은 부분이 온다. 근데 이때는 잔돈이 좀 나가는 게 있어요. 금전수는 오르는데 금전이 오르는 만큼 내가 기분 낸다고 막 이거 저거 나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잡아야지만 시적으로 금전의 이득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금전의 성불까지 잘 누려가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69세 병신생 원숭이띠입니다. 내년에 실순이시네요. 그렇죠? 자,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력 7월달 어떨까요? 짠! 아, 실현과 고난이 드는 형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것들이 8월에 극적으로 해결이 될지 보니까 오, 조금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내가 고심이 되고 그런 부분이 좀 길어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래도 내가 외부적인 일사는 조금 어려움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인적인 일사에서는 좀 경살할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치 벌일 일 주변에서 누군가 잘 돼가지고 내가 떡고물을 얻어먹을 수 있는 일 내 개인적인 용기는 좀 어렵다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 해소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인턱적인 부분에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사람들한테 베풀었던 덕망들이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더라도 어린이들 보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건강적인 부분에서 지금 뭔가 시술을 한다거나 뭔가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도 보험금 관련해가지고 금전이 들어온다거나 금전적인 이득이 많이 생기는 형태예요. 요즘엔 보험 잘 많이 들어놓으셨잖아요. 요 연세는 요런 부분을 해가지고 내가 몸으로 시술이나 수술 칼 되는 일이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제 뭐 호전적으로 잘 수술 시술이 잘 될 것 같고요. 거기다 금전의 이득까지 조금 오늘도 보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참고하셨으면 하고 금전적인 부분도 아까 금방 말했다시피 행제수, 재테크, 그리고 집안의 유산, 유지 뭐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금전 자산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굉장히 큰 행제수의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물 많이 보실 수 있는 병진생 원숭이띠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살펴보았습니다. 8월달, 7월달 이렇게 운기를 살펴보았는데 뭐 이렇게 식구를 꾸리고 창구가 늘어나고 여러가지 의사들이 많이 생긴다 했던 것처럼 아마 7월달, 8월달은 하반기의 시작인 만큼 여러가지 의사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잘 대처하셔가지고 좋은 성물들 많이 누리시고 값진냐 하반기의 시작 무탈하게 잘 헤쳐나가시기를 하늘 도련도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